8. 농나무과 농나무과의 속으로는 농나무 속, 생강나무 속, 까마귀 쪽나무 속, 후박나무 속, 참식나무 속이 있다. 퀴즈 1. 가수형 낙엽활엽 속 교목으로 5m까지 자란다. 나입, 호생하며 타원형이고 표면에는 윤체가 있고 뒷면은 회갈색이다. 다꽃, 사월에 피고 황색이며 암숙단 그루이다. 라열매, 구월에 성숙하며 장관은 구형이고 흑색으로 읽는다. 마수피, 회갈색으로 회색의 무늬가 있고 평월하다. 감타나무,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 퀴즈 2. 가수형 상녹활엽 교목으로 높이는 20m까지 자란다. 나입, 호생하며 양면 털이 없고 가장자리 파상의 톱니가 있다. 뒷면은 해녹색이다. 다꽃, 양성화로 5월에 피며 흰색, 노란색이다. 라열매, 둥글고 검은색이며 10에서 11월에 성숙한다. 마수피, 암갈색으로 세로로 깊게 팔고 소지는 황록색이다. 나, 농나무, 농나무가 농나무 속. 퀴즈 3. 가수형 낙엽, 혈엽 교목으로 타원형으로 높이 15m까지 자란다. 나, 입, 호생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도피치면이다. 뒷면은 녹백색으로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옆병은 붉은 빛이 돈다. 다, 꽃, 4에서 5월에 피고 연한 황색이며 자운이 쥐이다. 라, 열매, 9월에 성숙되고 장관은 둥글며 붉은색으로 읽는다. 마, 수피, 황갈색이며 노목이 것은 작은 조각으로 떨어지며 소지는 담황갈색이다. 비목나무, 농나무가 생강나무 속. 퀴즈 4. 가, 수형 낙엽, 혈엽 관목으로 높이는 3m까지 자란다. 나, 입, 호생하며 난형 또는 난성형이고 위의 부분이 3에서 5대로 갈라지지만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옆병에는 털이 있다. 다, 꽃, 3월에 입보다 먼저 피고 황색이며 화피는 깊게 6개로 갈라진다. 라, 열매, 둥글고 9월에 흡색으로 읽는다. 마, 수피, 황록색으로 피목이 조밀하게 분포한다. 소지는 녹색으로서 사로로 도요기가 있다. 생강나무, 농나무가 생강나무 속. 퀴즈 5. 가, 수형 상녹화랩 교목으로 높이 10m까지 자란다. 나, 입, 호생하며 피침형으로 양면의 털이 없고 가장자리 톱니도 없다. 다, 꽃, 암수한 구루로 연한 황록색으로 5에서 6월을 핀다. 라, 열매, 구형이며 노크색으로 이듬해 구월을 성숙한다. 마, 수피, 회갈색이다. 샘달나무, 농나무가 후박나무 속. 퀴즈 6. 가, 수형 상녹화랩 교목으로 높이 10m까지 자란다. 나, 입, 호생하며 장타원형으로 황갈색 털이 밀생하고 혁질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다, 꽃, 암숙단 구루, 9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피며 황백색이다. 라, 열매, 둥글며 부흑은 색으로 이듬해 7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성숙한다. 마, 수피, 암회색이고 평온하고 소지는 녹색으로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참식나무, 농나무가 참식나무 속. 퀴즈 7. 가, 수형 상녹화랩 교목으로 높이 20m까지 자란다. 나, 입, 호생하지만 가지 끝에 모여서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다, 꽃, 양상화로 5에서 6월에 황록색의 꽃이 원추여서에서 달린다. 라, 열매, 다음에 7에서 8월에 흑자색으로 익으며 둥글다. 마, 수피, 흑계색으로 평온하고 소지는 녹갈색이다. 후방나무, 농나무가 후방나무 속. 퀴즈 8. 가, 수형 상녹화랩 교목으로 높이는 15m까지 자란다. 나, 입, 호생하며 좁은 논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잎이 뾰족해지다가 둥글게 끝나며 표면은 윤색에 있다. 다, 꽃, 양상화로 6월에 피고 연한 황색이다. 라, 열매, 핵과로 흑자색으로 타원형이다. 마, 수피, 회갈색이며 소지는 녹색이고 털이 없다. 생달나무, 농나무가 농나무 속.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